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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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2층에 트레이서 있는데 도와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아이씨 아 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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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히힛 히힛 힛 힛 힛 미러컷 미러컷 달려 달려 자리야 잡아 자리야 자리야 헤드 안 대 저 함을 메고 올게 빈 뭐야 빈 잡아 라인 잡아 저 라인 개 때려 적을 그래? 감히? 두들겨 맞고 싶나? 우리 라인 힐 갓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나? 궁극기가 준비됐어요 암 없이 아차 나와봐 아차 나와봐 보이지 야 야 안 그리 있을 것 같은데 상대편 너이씨 미도 왼쪽이 소리 난다 미도 왼쪽이 소리 난다 우리 아타 아유 위비방 조이야 3명에서 밀면 이길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면 어떡해 살릴 수 있나? 이씨 이씨 자리야 있어 자리야 있어 따이지만 안하면 돼 무리만 안하면 돼 야 궁 써줄게 지금 위도우 위도우 뒤에 위도우 뒤에 위도우 컷 위도우 컷 어 야타 없었나? 어 야타 없었어 야타 내가 잡을게 자리야도 잡아줄게 이것도 위도우 위도우 있어요 왼쪽에 야타는데 맞췄고 위도우 왼쪽 2층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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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기타 위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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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다 이거 미들 왼쪽에 나이스 잘한다 우리 팀 와 잘 막자 우리 팀 잘해주고 있어 왜 그래 우리 팀 잘하고 있어 이지 글랩 죽으면 영이 갔다 킬된 영이예요 아직 KDA 제로 아크랑 듀오하고 싶다 아크 언제 오냐 아크 부를까 오랜만에 아크랑 게임하고 싶다 아크 이름 뭐였죠? 까먹었어 연준이었나? 그렇구나 야 연준아 욱취할래?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에이에스였나 빌빈 딱 5명 6명은 바라지도 않는데 라인 사운드 왼쪽에 위도 왼쪽에 위도 왼쪽에 층기 중이야 라인 너무 앞이다 조금만 아아 아암 라인 재워놨어 공성에 한지 반비 레인트 와이 일로 안된다 야아 오케이 연준이가 오늘 못한대요 아 우리 괜히 스포 꺼였어 범벅 관리 해봐요 아 범벅 관리 좀 하네 내일 안 돼 왼쪽 아 범벅 존나 빨리 갈래 근데 위도우 한 줄이라서 그래 위도우 한 줄 위도우 잡았다 위도우 잡았다 이거 밀자 밀자 위도우 잡으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해 위도우 필드 범벅 busca 여기 가라 놨어 가라 놨어 내가 했어 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막았어 그냥 우리가 수련을 막았어 자리 앞에 재화놨어 진짜 피해 나이스 호텔 라인 잘해요 피해 너 커브까지 나가면 힐 안 된다 아 이거 뒤로 좀 뺀다 자리야님 이거 황홀 때문에 이거 나랑 연기하자 자리야 설마 뒤로 뺀다 나 이 친구 한 조 은파 내가 채울게 잘한다 우리 팀 여타님 하나 힐 곳으로 한 번만 이 친구 하나 헬벤 빠져네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이번에 라인공 있어 예 불이 나왔다 라인 헬벤 호텔에 아타있는거 같은데 한쪽 살피 안쪽 여기 뭐했냐 안쪽 1대 좋아 좋아 세뱅적 있어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어.. 저랬나 야 2명 땄다 한조 왼쪽 조심 한조 왼쪽 이층 왼쪽 이층 우리 호텔에 불이 있나보다 ET1296님 프라임 구독 땡큐 감사합니다 나 없어 우리 한조 위험하면 빼도 돼요 나왔음 700만 안 먹으면 장땡이야 뒤로 천천히 빠지면서 해볼래? 내가 이거 탑을 좀 끌면 맞힐 수 있거든 이거 갈라볼까? 이거 내가? 내가 갈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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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공격기 거의 다 날아님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공격기가 준비됐뒀다 니빈 나랑 도밖에 없어 총력자탄 왈이 야 내가 브리기타 5를 다 끌었다 야 우리 겐지 프리딜과 계속 구웠어 야 우리 제나타 잡았다 브리기타 봐봐 브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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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우리 겐지 프리딜이야 나이스 우리 겐지가 캐리한다 나이스 이거지 어그로 딜 혼자 다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링